속이 후련을 지대까지 싹 터빌라고! 야! 어? 어? 뭐야? 어, 뭐야? 미쳤어? 내 다리 왜 이래? 도대체 내가 왜 이래? 그래요. 내가 닭대가리 짓 했어요. 인정. 이것 좀 놔요. 설마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었어?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! 어? 아니야. 난 절대 무릎 꿇지 않아. 조물조 앞에서도 서서 버틴 나야. 그럴 리가 없어. 이러지 마! 이러지 마! 내가 한 계절 말에 복종해? 너 뭐야? 니가 도대체 뭔데? 너 혹시 이 반지를 아느냐? 뭐... 왜, 왜요? 알면 뭐... 알아? 아냐고! 내가 너를 지켜주마. 설이야. 니가 설이냐? 설이냐고! 그녀를 만나야 합니다. 이토록 긴 세월. 너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느냐? 그녀는... 그녀의 이름은... 얼굴이... 아... 얼굴이... 아...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기다린단 말이냐? 무엇 때문이냐? 분노냐? 복수냐? 사진이냐? 아니면 연정이냐? 그것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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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만나보면 알 것입니다. 어떻게 ¿! Darling? 응? 감사합니다.